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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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가로가 있다고? 중국 창병인데? ㄴㅂ ㄴㅂ 어 왔네 아시가루 있네 야 용병인가? 웬 아시가루지? 야들보소 성문 뚫려있잖아 고대로가고 그냥 저기 불바다 만들면 된다고 가자 뭐야 이거 뭔 놈이야 이거는 뭘 쏘는거야 미친놈들 야 반란군이 가지고있을 기술이 아니야 뭔 짓거리를 하는거야 반란군 따위가 가지고있을 기술이 아니라고 저건 돌진돌진돌진돌진냐 이거 지들 집 다 못탔네 바본가 이거 와 깜짝 놀랬다 야 이거는 뭐 차오고 병사고 싹 다 보내야 될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상의 편에 무기가 쎄갖고 전면전을 때려야 될판인데 뜬금없네 중국이 사드를 배치했네 이야 미친 중국놈들이 산반도를 사드 갖다돈다 카니깐 얼마든지 사드를 배치했네 와 미친놈들 성이 조그만해가 뭐 있겠나 싶었더만 엠마들 사드가 있었네 와 대단하다 거의 기술력이 나치 독일인줄 우리 전형제어는 역할에 성공했어요 우리 전형제어는 역할이 부족을 많이 하여 우리 전형제어는 지금 우리 전형제어는 지금 뒤에 보병대도 따라왔어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비가와가 갬판 5분전 이구만 비가와가 갬판 5분전 이구만 기병대 빠져 기병대 빠지고 호병대 들어간다 무한도전 무한도전을 해 지금 아씨 묻어봐야되는데 빨리 무한도전 아씨 아씨 뭐야이거 야 막혔어 어차피 비경대 휴게실에서 뭐냐 자동으로 무한도전 끝나면은 바로 업로드 되긴하겠지만 그걸로 나랑 다시 보길 보지만 아씨 무한도전을 해 볼까 저 정신당한 눈도때문에 황하나네 와 여기 병원정리가 이렇게 안되냐 야 계속 두들겨 맞고있네 올라가 아 벌써 올라가고있네 와 여 길좀좀 크게좀 만들어라 길 막혔잖아 미친놈들아 일단은 해결사 들어갔고 어 일단은 해결사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곧 교통전첨체가 좀 풀릴꺼야 아시가루는 아시가루는 뭐야 아들은 뭔가 없어보여 싹 들어 역시 최전방 눌러면 차원 감사가 있어야 돼 얼마나 죄송합니까 또 1개가 도착하고 야 하루조차 더 이 자석 Haar 몇몇 tort 두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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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도 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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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발 넘어왔잖아 점발 잡아 죽여라 저놈을 현재 입구 개판 아 미친놈들 중국아들 더럽게 많게만 많네 아시가루들 기다려주고 있네 야근은 추천에 미래합니다 야근을 할지 안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라는거야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오늘 하루종일 패는구만 아 와 그래도 거의 다 덤내었다 빡치네 빡쳐 잠시만 원래 이래 어두운가 왜 이래 어둡지 뭔가 굉장히 어두운데 아 간많이네 샹 샹 조명하는 juntos 뭐랄 내 any 내가 mascara 연락하네 연락하네 뭔가 밤에 텀빵상 터진 것 같다 잠시만 이거 먼저 조금더 조절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발길을 0으로 하고 발길을 100으로 하면 어떻게 돼? 와 해가 나네 이걸 적당히 하고 이게 딱 멋있지 않나?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어 이게 딱 있어 보이지 아까보다 좋아 에이구 뚫어봤다 들어가자 이제 야 쳐부서 빨리 돌격 앞으로 쓸어버려 쓸어버려 그러게 그러게요 디맛해도 안같에 전산 유지! 전산 유지! 뭐야! 일본군 학살당한다 조금만 더 밝혀볼까? 조금만 더 이 정도 딱 괜찮은데? 훨씬 잘 보여 아냐 벌써 게임볼 터졌어 모르게 이거 아시가루 처치 비처럼 쓸린다 비처럼 쓸려 빛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빛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배터리 전산 유지 빛과 함께 사라지고 빛과 함께 사라지고 빛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중 이브와 사라지고 이 비밀의 자신을 자세히 이브와 사라지고 결혼 뱅 싹 쓸어버려 아이고 맛있다 승리 진짜 엄청나게 죽어 나갔네 엄청난 손해를 번 전투였다 원래 이 정도 선해볼 전투가 아닌데 정말 사드 때문에 쓸데없는 손해를 봤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라 또 저쪽에서 또 배신을 했구만 명조는 진짜 이거 충성심이 관리 안하면 크게 한번 당할꺼야 이미 크게 당하고 있지만 성이 저기 있구만 죽여라 와 또 공수가 있어 여기가 전략 거점인거 같은데 전마 뒤로 빠지네 전마 뒤로 빠지네 저거 다행이며 전마 잡아야 될 건데 전마들의 모든 땅을 뺏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기도에 반드시 빨리 여기를 우리꼴로 만들어라 돈으로 해결될 때가 가장 좋은 거라 그랬지 돈으로 해결을 못할 때가 오면은 돈으로 해결을 못할 때가 오면은 그건 정말 큰일이라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이동 이동슥 밀고 내려가자 언제나 싸움이 될거에요 더욱 명령은 전원의 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인수하고 해병가 다 먹으면 자들은 항구가 필요없어질거야 저놈이 저 뒤로 가면 전마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자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볼겁니다 진리 예쁜 방지 예시죠 안팎 아아 중국당 먹을거 정말 많다 전시맛이 먹을거다 중국이 너무 커? 먹는데 하루종일 걸려 자 대기하고 있던 기마대가 저길 공격합니다 중국군이 이제 더이상 병사가 없거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군대는 더이상 없단 말이야 어 그럼 이제 천리길로 가는거지 어 빠이빠이 어 개장살나는겁니다 부셔? 간단하게 부셔 이거는 명나라 볼모용 죽는거지 그냥 최초에 그 그냥 충격과 공포 우리의 위험을 알리기위해서 볼모를 데리고 온거니까 볼모를 죽입니다 갱 죽는겁니다 어 재미삼아 데리고 온거니 음 좋구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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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돌아가고 있어 명나라 군대가 아무리 움직여도 우리를 막을 순 없지 도노 고우무니 고자아리ます가 명나라 볼모는 사양을 시키겠다 명나라 하ią 명나라 Chi-o đo 명나라 군대가 명나라 소양을 피해볼 수 있으니까 네 명나라 geral 도dy khb15scene 전격자에 왔습니다. 전격자에 왔습니다. 필요한 것들을集めます. 전격자에 왔습니다. 목적이 됐습니다. 전격자에 왔습니다. 이처럼, 이곳에 왔습니다. 전격자에 왔습니다. 전격자에 왔습니다. 전격자에 왔습니다. 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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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BM조선의 저 퍼런 영토를 보아라 끝내주는구만 뭐야 뭐지 튕겼어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까이 나중에 보든지 내일 봅시다